그 를 싫어하지 말은 싫어요 저번에 갈등했던 게 마음이 나는 것 같아요 스프링의 마음이 없어서 나한테 이런 것 같아서 싫어해요 싫다는 게 나한테 막 이렇게 다가오면서 너 싫다 어? 왜 싫냐 어? 이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싫다는 안이게 느껴져요 저는 그냥 무작정 이 사람 싫어 스프링한테 기대가 있던 것 같아요 난 공개직장 많이 보고 스프링이 되게 마음이 여리고 사람들한테 되게 관계도 많이 맺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문경파 볼 때는 둘이 마음이 있어서만 있어선 것 같아? 욕하다가 마음도 생기고 관계도 생기는 거지 관심이 있다 없다 그렇게 이분법이야 그러니까 나는 박님이 그 허세거리는 모습이 싫거든요 근데 난 이미 관계를 하고 있다 느끼거든요 다만 박님이 뭐 나한테 관심이 있냐 없냐를 물어본다면 이 중에는 관심이 없지 이 중에는 관심이 없는 편인데 근데 그렇다고 박님한테 관심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같이 집단을 지금 1년을 넘게 하고 있고 소식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상담자의 내담자인데 어떻게 관심이 제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님한테 대해서 싫은 모습이 있지만 관심이 어느 정도 있고 어 그리고 충분히 내 감정이나 생각들을 박님한테 표현할 정도로 그 정도의 관심이 있어요 어 진짜 관심 없고 하면 신경도 안 쓰겠지 난 진짜 사람 신경 안 쓰거든 그래서 그걸 너무 이렇게 딱 있으면 좋고 없으면 싫고 이렇게 나누지 말고 좀 다양하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별로 감정들이나 생각들 뭐 판단들 이런 거라고 그런 감정들이나 생각들 뭐 판단들 이런 거라고 감사합니다